다음 거 꺼내도 돼요? 네넹 이거 나가도 되나? 뭐요? 개인 산생활 이거 어? 진짜요? 니가 하자고 그런 거 공개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럴 캣츠 타샤 또래미입니다 안녕 선배님 왜요? 우리 뭐하라고 아 우리 오늘 왓츠인 마이백 할 거예요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!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왓츠인 마이백 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? 무엇이 들어있을까? 신맨님 가방이랑 제 가방이랑 도레미 가방이랑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스파이럴 캣츠가 이제 행사를 갈 때 도레미와 타샤의 캐리어안 그것도 준비했어요 내 거 보고 나 집에 갈래? 신맨님 거 먼저 보자 그러면 그럼 내 거 먼저 보고 갈래요 보며 가는 거예요? 제 가방은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가방 안에 별 목욕 없어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맨님은 신맨님 책상 위에 이거 제가 넣었어요 책상 위에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이거 없으면 난 정말 사랑해 아니! 아니 진짜로 이게 신맨님의 효자손입니다 평소 쓴 거라는 증거가 있어요 더러워 편도 긁어서 옆에 각이 없어요 너무 문들문들해요 먼저 다음! 다음 가시죠! 다음 뭐예요? 빨리 여기 내려놔요 신맨님의 비대티슈? 깔끔함을 좋아하는 신맨님의 비대티슈? 똥 싸고 닦을 때 쓰는 거예요 똥이유지라고 하죠 똥이유지 똥이유지라고요 그냥 이제 이거 없이 그 빳빳한 휴지로 닦고 다니는 나를 형상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아이템 이건 칫솔인데 아니 칫솔 왜? 아니 신맨님 책상 위에 있길래 어? 근데 이 칫솔들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칫솔을 나는 한 달에 하나 쓰거든요 아 그러면 보여드려야 되겠네 칫솔 마모 상태를 화장실 청소했던 거 아니에요? 냄새 맡아볼래? 아니 또 뭔가 있어 이거 시위에서 뭐 산 거네?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런 거 괜찮아? 어 이거 어린애들 보고 있으면 안 돼 아니 뭔 소리야 뭐? 시벤스 이거 어린 친구들 보고 있는 거 아냐? 클로즈업 둔하지 이거 그 김에 들어있는 거 보거든? 그러고 어 이거 이게 뭐예요? 이게 해도 되나? 또 뭐예요? 어 이거 내 헬스 아 이거 이것도 색상이 있던 거예요 자 신맨님의 모바일 건강을 지켜주는 땡기머리점 땡기머리 이거 없어요? 일단은 지갑 지갑 어! 신맨님 지갑! 지갑! 클로즈업! 클로즈업! 신맨님 지갑! 클로즈업! 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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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돈이 많아 오! 오! 감사합니다 손님 오! 많은데? 그리고 한번 볼게요 주민등록증은 안 볼게요 연도가 적혀있으니까 아! 그러면 사진만 보면 되니까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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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영왕 사진데 믿 수 없자! 이거 필리핀 해적용 병사진이라고 사람들이 다른 건 없어요 어 신맨님 명암! 아 명암! 아무튼 이거는 제가 쓰는 지갑이고요 네 비싼 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영혼여행 갔을 때 신맨님한테 선물로 주려고 신맨님 카드로 샀습니다 뗄 안고? 오! 신맨님의 깔끔함도 머리 빗어주세요 빗 같은 거 안 갖고 다닐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근데 이 빗 있잖아요 신맨님 머리 부르니까 시원하다 이거 어디에 있던 건지 저 알아요 2018년 도쿄 갔을 때 거기 호텔에서 점을 아니에요 그럼 끝인가요? 신맨님 가방 이거 잠깐만 2번으로 해주고 여러분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세 가지만 가져가야 된다고 뭐뭐뭐로 고르겠어요? 최우선 순위로 따지자면 장가는 가야 되니까 아니 댕기머리가 아니었다 아니 댕기머리요? 아 댕기머리 댕기머리가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고민? 일보겠다 만약? 평소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? 만약 없으면 넌 못살아요 톡톡한 눈가를 위해 만약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똥유지인가? 아니면 효자손인가? 이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효자손은 안 돼요? 효자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맨님의 이템 세 가지는? 댕기머리 효자손 인공눈물이네요 아무튼 신맨님 오늘 제가 이거를 하려고 준비해봤는데 어때요? 몇 원이요? 자 그럼 다음 자 요것은 저의 화장품 파우치고요 요것은 저의 데일리백입니다 일단은 아이패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야 왜 컨셉이야? 왜요? 이거 내 거잖아 왜 수이야? 펜츄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뭐 어떤 분이 지문인식 안 되는 거 보니 탈셋님 거 아닌 거 같은데 라고 아니에요 아니요 신맨님 신맨님의 컨셉을 재미있을 거 같기는 해요 뭔지 몰라 저 어머마할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? 너무 쉽다 아니 그래도 이거 진짜 모른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 있어요? 오빠님 방양제? 이거 진짜 몰랐어요 장난하는데 여긴 사람들 90%가 봐 그러네 이 정도를 모르지는 않아 이거 원시인 치고파냐? 자 이건 똥자루 내 파우치 미니 파우치예요 이건 한 번에 가죠? 이건 리라꼬마 미니 파우치고요 리라꼬마 머리에서 나옵니다 어 이거 똑같은 빛이다 신배님이랑 똑같은 빛인 거예요? 뭐야 너도 챙겼구만 저도 챙겼습니다 오메니티 아 씨! 깜빡했다! 근데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다 갖고 있어요 나 혜민이도 있어요? 이거 다 갖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이거 진짜 나무 있어 거짓일 어 이건 뭐니? 거짓말은 진짜 다 했구나 얘는 뭐예요? 예쁜 돌을 모아요 파우치 돌도 모어 다녀요? 이거 진짜 컨셉이 아니라 정말 돌이였어? 그냥 어디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그럼 알았어 그럼 줘봐 그럼 얘는 부산층인가요? 얘는 어디 돌이야? 얘는 거기야 강릉에 있는 아이야 강릉은 언제 가셨어요? 우리 행사를 강릉에 단독이었어요 한 년? 누구랑 가셨어요? 어떤 남자랑 갔습니까? 아니에요 강릉은 자랑 한 번 해주죠 아무튼 강릉입니다 우리 자랑할만 하잖아 조용히 해! 신배님 이모 다 죽어버린다! 이게 왜 신기한 게 들어야 돼? 그 다음에 이기는 대화 왜요? 책을 왜? 안 본다는 거지 비판은 NO 발전을 위한 비판은 YES 이거 신배님 얘기 아니에요? 그게 아니라 놔봐 놔봐 이거 이렇게 꼬부라져 있었어요 안에 이게 안 읽는 거야 평소에 이게 책이랑 읽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갖고 다니는 건데 이거 읽으면 좀 말빨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보면요 이거 딱 봐도 컨셉인 게 너 여기 있는 거 한 번도 안 읽었어 네 하하하하하하 그 다음에 뭐 읽어? 마스크 젠지 마스크 젠지에서 선물로 준 마스크 와아 이건 찍지 마라 클로즈? 왜 그래? 아니 이거 화장품 묻은 거예요 아 화장품이네 응 아니 왜? 자 그 다음에는 프라다 지갑 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쫙쫙 쫙쫙 돈이 얼마나 있는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아니 영원일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거 현금을 아예 안 들고 다니세요? 아니 세기 왜 내 카드를 갖고 있어? 아니 세기 싸이코네? 이게 뭐야 병원 약국 뭐라고 써있는데 여기? 아 제가 적어놨어요 도렘이랑 저랑 병원에 갈 때 이 카드를 들고 가면 돼요 우리 병원비용 아니 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쓰는 거는 난 상상도 못 했다 그리고 아 현금 있어요 여기 만 원 갖고 다니는 건 어딨냐? 현금은 진짜 안 써요 와 만 원 갖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잖아 카드 포인트가 적립이 잘 된단 말이야 아니 근데 장지 가는데 왜 덮고 다녀요? 그냥 그렇게 너무 어? 좋아! 아 진짜 이 도둑놈아 아 그리고 이거 있어요 짜잔 오 그거 아 이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? 오 대박이다 이거는 팬으로서 당당히 보일 수 있다 이건 진짜 페이커님한테서 받은 거예요 이게 페이커 선수가 이걸 보면 아 저걸 가지고 계신 애라고 할 거예요 이건 진짜 레오다 다음 거 꺼내도 돼요? 네네 이거 나가도 되나? 뭐요? 개인 산생활 이거 뭐 뭐 뭐 뭐 재밌는 건가 봐요? 재밌는 게 들어있네요 어? 진짜요? 니가 하자부로 뭐해서 공개한다 어? 아 이게.. 이게 있네요? 아니 이상하게 하지 마요 왜 그래요? 아 왜 그래요 진짜? 공개해도 돼요 방송에서? 공개해요 공개를 모남축 비타민 비타민! 비타민이라고! 그걸 또 까냐? 까야 돼! 여기! 깜짝 놀랐잖아! 그런 거 없네 가방 끝인가요? 가방 끝입니다 이제 타샤언니의 파워치 시간 파워치는 빨리 가죠 아 그러자 네 파워치 그냥 해볼게요 아 아닌가 하나씩 보여드려야 하나? 일단은 이제 갈 수가 없어 빨리 아 왜? 이게 멋진 저의 멋진 파워치이고요 그러세요 이거 이거 되게 멋있죠? 여자 버전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최종 남자들만 없어져 있죠? 아니 이건 팩트 아스럽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두려워요? 이거는 하다보니까 손에 묻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이거 바르고 얘 하고 얘 하고 그다음에 이거 피부만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화장하려면 여러분 이만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화장하는데 한 시간 걸려요 해민이 꺼 이제 아 안돼 안돼 맞다 맞다 나 이거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야 아 맞다 그거 안 했어 화장품 밖에 없어? 오늘 여자들이 그렇죠 세 가지 챙길 거 다이어리가 일단 가장 소중하고 이기는 데와 이건 귀찮을 거 같아 오늘 못 이겼어 나 손 문이 별로 없는데? 아니야 아 이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 가지 템? 이렇게 세 가지 템이 가장 소중한 물건들입니다 오오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옆에 다 놔두세요 아 내 거를 왜 왜 자꾸 훔쳐가요 신비님 이거 누가 훔쳐가려고 했잖아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야? 나도 아이패스 엄청 안 쓰지 아니야 조용히 시켜봐 그러면 아니 해보세요 아 내꺼야 아 도레미님 도레미님꺼 이거 돼요? 제가 볼게요 아니 이 안에서 정리하셨으니 안 하셨어요? 대충 쓰레이어 청구는 정리했어요 안..안..안 뺀 거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아니에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? 네 네